총사 엘라입니다. 오는 길에 총기 소지자들이 많이 보이던데 근처에 병원이 있습니까? 신세를 지게 될지도 모릅니다. 네, 대화 상대가 필요하시면 제 시간은 얼마든지 내드리겠습니다. 괜찮으시다면 같이 화살도 깎아주시면 좋겠군요. 화약 냄새... 최악이네... 목표 발견, 섬멸 개시 뾰족한 게 싫으면 미리 말해도... 맞췄다. 사격 얍! 한 발 더! 더 빨리! 어이, 따끔할 거다. 사격 성급하고 아프면 말해. 성급하고 잘 간직하라고. 맞췄다. 한 발 더! 몇 발인지 좀 세워주겠어? 수양에 맞다니 다행이고 너 정도면 아낌없이 써도 되겠어. 수양에 맞다니 다행이고 맞췄다. 몇 발인지 좀 세워주겠어? 수양에 맞다니 다행이고 다들 미안하다. 수양에 맞다니 다행이고 Tú.. י 그래서 도시에선 돈만 있으면 뭐든 조달할 수 있으니 참 편리하군요 좋은 품질이 눈에 띄어서 잔뜩 사왔는데 감자 요리 좋아하십니까?